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자기기, 리모컨들, 다중시설에 가면 우리가 또 눌러야 되는 그런 기기들 있죠. 엘리베이터 버튼도 해당이 됩니다. 모든 게 은근히 그런 공간은, 그런 기기는 부정성이 잘 쌓이겠죠. 또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이러한 기기에는 풍수적으로 과거의 기운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크게 불러들입니다. 이런 기기를 다룰 때 우리가 또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복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. 오른손은 그 과거의 그 재물복과 또 연관된 손이기 때문에 부정성이 이렇게 쌓인 기기를 다룰 때 우리가 오른손을 사용을 해주는 것이죠. 과거의 별 의미 없는 그런 재물운이 부정적 에너지를 받아 대신 흘려보내게 됩니다. 이때 그 왼손은 우리가 미래의 그 재물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미래의 그 금전운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.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왼손은 가급적 피하고 또 오른손을 사용해주는 것입니다. 오른손일 때 그 이미 수멸된 그 재물운 더 이상 그 효과가 없는 그런 기운을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하죠. 부정적인 그런 기운이 쌓인 그 리모콘이나 또 공공시설의 그런 기기를 오른손으로 또 조작을 하면 지나간 그 과거의 그 재물복을 희생을 해서 부정적 에너지를 그 흘려보내는 것이죠. 현재나 그 미래의 그 우리의 그 재물복이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는 그런 속성인 것이죠. 이런 습관이 또 돈복을 또 지속적으로 또 안정감 있게 또 유지해줄 것입니다. 어떤 그런 버튼을 우리가 다룰 때는 그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. 부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기기들은 미래의 그 재물복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. 결국 부정적인 기운이 그 왼손으로 우리가 흡수가 된다면 이때 우리의 그 미래의 금전운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이런 그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올 그 금전운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재물복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가 또 들어간 것이죠. 돈복을 지키는 또 왼손을 아껴두면서 부정성이 강한 그런 물건을 다룰 때는 또 오른손을 사용하는 그런 그 탄력적인 또 손의 사용으로 인해서 돈복을 크게 그 지키기도 하고 또 돈복을 더욱 크게 그 유입시키는 그런 풍수행위가 되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